네 이것은 아로테 호텔 스쿰비 방콕 조식당이자 메인 레스토랑입니다. 자 이 레스토랑은 하루 종일 운영합니다. 다양한 태국 요리와 양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또한 와인도 즐길 수 있고요. 자 조식당 분위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레스토랑을 보면은 오너가 좀 투자한 것 같습니다.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돋보이는 조식당입니다. 제가 여기서 커피 한잔 대접받았는데요. 커피가 매우 맛있습니다. 오성급 호텔에서 먹은 커피보다도 더 맛이 있었습니다. 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식당이 이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근데 분위기는 있습니다.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조식당 분위기입니다. 바깥쪽에 나무들이 보이고 있고요. 정원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 아침 조식 시간에는 이곳에 이렇게 상차림이 있겠죠. 자 안쪽에도 있고요. 자 안쪽에도 있고요. 이곳은 편이다!!! 숨 come 오시는 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